저는 가족이 없어요.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고 나는 지금 가족이 아닌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. 사람들도 센스 경연대회 한단다! 1등 하면 상품이 얼마인 줄 아나? 100만원에서 100만원! 제국진씨는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. 저 수큰마도 내 동생이 아니고 3년 만 하라는 대로 살았게! 한국 사람처럼 다 해지라! 얼굴도 손도 발도 다 해지라! 난 아이유 이 밤이 흐르고 흐릴면 뭔가가 다시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은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그 사실은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